꿈에서 30마녀의 팔찌 저기요? 보통 키에 까무잡잡한 얼굴에 여자가 서원 뜰을 밟으며 말했다. 여기 뭐요? 여자가 다가올 때 나는 안경을 끼지 않아 이 목구비를 자세히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서둘러 안경을 찾아 꼈다. 그 사이 여자는 뜰에서 대청에 오르는 기단을 밟고 있었다. 안내 좀 해줄래요? 알아서 보세요.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 서원을 한 바퀴 돌면 알터인데도 여자는 나에게 안내를 하라고 하기에 장난을 치는지 알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실망이네요. 직접적인 말을 연결하려 하지 않는데 여자가 느닷없이 하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나를 알고 있나요? 그렇답니다. 뒤통수가 뜨끔하다. 한민족의 혈통을 받은 것 같지 않은 여자가 생명부지면서 실망이네요. 라는 말에 나는 정말이지 매우 불쾌하면서도 내가 나를 위장한 그 어떤 것이 아마 그리란 생각이 벗듭났다. 대화는 나중에 하고 일단 한번 들러보세요. 안내해 주시겠어요? 사양합니다. 할 수 없군요. 묘한 말에 여운을 남긴 여자가 안채 뜰을 벗어나 청일당으로 걸어가 계단을 오르는데 도무지 황당해서 뭐가 뭔지 모를 지경에 처해 온몸에 진해를 쳐바르는 것 같다. 무불경제가 무슨 뜻이죠? 한참 후에 여자가 대청에 다가오며 말했다. 무르호 그것도 실망이네요. 맘껏 실망하세요. 딱 잘라 말하면 전가식적인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요? 지금 그 생각이 자꾸 나네요. 자유로운 생각을 막지 마세요. 그렇죠? 그럼요. 글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나요? 이제야 약간 감이 잡힌다. 나는 여자를 모르는데 여자는 나를 아는 상황이 어렴풋이 장머리 굴린 결과 유추가 되었다. 어디서 왔나요? 멀리서요. 먼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강릉에서요. 그리 먼 곳도 아니네요. 3시간 좀 더 걸리더군요. 기차를 탔겠군요. 당신의 영동선 열차 사진을 보았어요. 푹 들어간 눈에 진한 쌍꺼풀이 진, 까무잡잡한 얼굴, 검은 바지에 회색 망사 티셔츠 위 조끼를 입은 여자가 내 앞에 있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다. 4분간 뒤로 갈 때 어땠어요? 타임머신을 탄 기분이었어요. 상상이 넘쳐 망상청세가 있는 듯 하네요. 왜 그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죠? 뒤로 가는 기차라는 제목만 적어놓고 며칠이 지나버렸어요. 대체 무엇하는 여자인지 궁금하여 견딜 수 없으면서도 나는 묻지 않기로 하고 꾹 참았다. 왜 당신 얼굴이 동남아 사람 같죠?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은 말이어서 야가 놀라요. 강릉이 아닌 필리핀에서 왔다면 믿을게요. 자칭 대사 앞에서 도사 흉내내려는지 말 속에 둔한 가시를 넣어 지르는데도 여자는 이마와 눈가 근육은 쓰지 않고 입가장자리 근육을 자주 쓰며 생글거린다. 이제야 대화할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우리 말구사로 봐 내 나라 여성이라 단정하겠어요. 항상 그런 식인가요? 직접 왜 묻지 않죠? 제식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단에 매번 자신이 있나요? 가끔 틀리기도 하나 언제나 그랬죠. 자신있게 밀어붙인 말에 여자가 따지려들지 않고 생글거린다. 그런데도 웃는 여자의 얼굴에서 왠지 동남아 풍의 이국적인 냄새가 진하게 풍긴다. 왜 사진에 저런 것들을 교묘하게 뺐나요? 여자가 관물로 와 사랑채 지붕을 가리켰다. 보다시피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진을 곁들인 글 잘 보았어요. 이미 나는 눈치챘다. 그런데 여자가 입이 가려운지 슬슬 자신이 이야기에 들어갈 조짐을 알고 피식 웃었다. 실망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내 질문에 여자는 아니라고 했다. 여자는 말과 말 사이에 뜸을 들이는 이상한 버릇이 있다. 그래서 말을 유도하려고 커피부를 올렸다. 노가원과 비교하면요? 거긴 거기대로 여긴 여기대로 좋아요. 무기는요? 그것도 알고 있군요? 호호호 두 무기가 싸우면 백년 전쟁을 거려. 웃음소리와 여자의 마스크가 매치가 안 된다. 얼굴 따로 웃음 따로 느껴질 정도로 여자의 웃음소리는 매우 경쾌하고 애써 만든 것처럼 들린다. 그렇게 웃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제 웃음소리가 가식처럼 들리나요? 조금은요? 아니랍니다. 겨드랑이를 간지려도 그렇게 웃을 수 있나요? 그럼요. 해보세요. 여자가 오른팔을 쭉 펼쳐 쑥 내민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인정하겠습니다. 봉화 안내 좀 부탁해도 될까요? 안될 것도 없죠. 경비와 밥값은 제가 책임질게요. 한마디로 웃기지 않은 말로 웃기는 여자다. 그렇다면 나도 맞추는 수밖에 없다. 너무 빨리 상대에 대화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여자를 위해 봉화 안내를 맡기로 했다. 왜 혼자 여행을 하죠? 편하고 좋으니까요. 가족은요? 제가 원하는 건 터치를 안 해요. 남편과 아이들 모두란 말이군요? 상상력에 맡기겠어요. 하여간 내 앞에 마주 앉은 이 여자 되게 별나고 되게 재밌다. 길 안내, 선물이에요. 여자가 핸드백에서 단추가 달린 빨간 천으로 된 손지갑 같은 것을 꺼내준다. 선물이라면 환장합니다. 호호호,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여자가 준 것을 받아들고 단추를 땄다. 속에는 손목 팔찌가 들었는데 느낌으로 국산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인위적인 무늬를 장식한 길둥근 구슬이 색채가 촌스럽지가 않다. 줄을 늘려 왼손목에 끼었다. 그걸 파는 장사꾼이 말하더군요. 뭐라고요? 행운의 팔찌라고요. 자나 깨나 끼면 원하는 일이 이뤄진대요. 인도 사람은 거짓말을 솜사탕 빨듯 하나보죠? 중국 남자였어요.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도 물건 같죠? 그 나라를 동경하기 때문 아닌가요? 맞아요. 꼭 한 번 가보세요. 내 나라네 땅을 벗어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조국이 당신을 꽁꽁 붙들어 맺나요? 그렇진 않고요. 일종의 두려움이랄까. 낙은앳길에 구석구석 도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인도 여행은 몇 번이나 했나요? 세 번이요. 언젠가 그 나라 안내해 줄래요? 이곳 안내하는 것 봐서 결정할게요. 혹시 만화 스토리 쓴 적 있나요? 없어요. 모든 사람과 이런 식으로 말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말하기보단 남의 말 듣기를 좋아해요. 거짓말 같군요. 그걸 왜 해야 하는데요? 남자는 필요에 따라 여자는 늘 무기로 사용하니까요. 여자를 움직이는 궁전에 태우고 해저리의 어느 고택을 먼저 구경시키고 가동 약수탕에 가서 약수를 펄컥펄컥 마셨다. 여자는 약수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억지로 권하자 한 모금을 마시며 미간을 징그렸다. 대화는 기가 막히게 되는데 약수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은 딴판이었다. 뭐가 맛있어요? 봉화의 손에 돈 주고 밥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추어탕 어때요? 좋아요. 여자가 먼저 메뉴를 정했다. 들깨와 된장, 우거지를 많이 넣은 걸쭉한 추어탕이었다. 나는 경상도 영천 지방의 맑은 추어탕의 담백함을 좋아한다. 정작 추어탕을 먹자고 우긴 여자는 걸쭉한 국물에서 낚시질하듯 숟가락을 용기에 긁으면서 국물만 먹는 것이었다. 일단 손대면 나는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음식 남기면 벌을 받는데요. 탕이 아닌 찌개 같은 추어탕을 구역구역 먹으며 말했다. 얼마나 가혹한지 받아보겠어요. 여자는 자신이 선택했으므로 음식 맛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않았다. 우리는 야외 벤치에 앉아 좌판 커피를 마시며 기대에 못 미친 음식 맛을 씻어냈다. 탕시 마을을 멀리서 구경시키고 석천 계곡과 삼계서원을 두루 돌았을 때는 습하고 높은 기온에 못 견딜 지경이 되었다. 움직이는 공전 에어컨은 제구실 못 타고 있었다. 숙소로 가요. 조수석에서 봉화관광 안내 책자로 부채질하던 여자가 힐끗 보며 말했다. 어딘데요? 봉화여행에 나서기 전에 사전 숙소를 정했을 것이란 생각에서 내가 물었다. 전 분위기를 좋아해요. 안정했단 말이네요? 그래요. 한바퀴 돌면서 보았듯이 봉화는 아담한 작은 도시예요. 그러므로 이것저것 따지고 고를 형편이 못되지만 눈여겨둔 곳으로 안내하죠. 해가 채찍이 전에 XX란 모텔로 갔다. 외벽이 흰 건물 주차장에서 움직이는 공전을 세우고 옆에 탄 여자에게 출입구를 가르쳤다. 뒷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여자를 보고 운전석에서 내려 장미의 불을 붙였다. 풀칠을 한 듯 노출된 팔뚝이 끈적끈적하다. 서원 마당에 있는 수도가에서 당장 물을 퍼붓고 싶은 생각뿐이다. 그런데 모텔에 들어간 여자는 뭐 하는지 나오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여기예요. 긴 장미를 거의 태웠을 때 낭낭하고 여린 소리가 들렸다. 목을 젖히고 올려보니 이 층창턱에 얼굴을 매달고 여자가 손을 휘젓고 있었다. 푹 쉬고 내일 전화하세요. 여자를 향해 소리치고는 움직이는 공전에 오르려고 문을 열었다. 올라오세요. 왜요? 내일 스케줄 짜야죠. 올라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잠시 고민을 했으나 오래가지는 않았다. 봉화 안내를 책임진다고 큰소리 쳐놓고 내일 일정을 잡자는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붉은 융단이 깔린 계단을 올라 그녀가 내다본 창가쯤을 겨냥하고 어두컴컴한 복도를 터벅터벅 걸었다. 양쪽으로 댕객실 문은 활짝 열린 것과 닫힌 것이 반반이었다. 닫힌 것은 투숙객이 있는 것이라 여겼다. 열린 209호실 문에서 그녀가 머리를 쑥 내밀었는데 몸뚱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순간에 익숙하지 않아서 또 멈칫거릴 때 그녀가 들어오라고 했다. 네 엉뚱한 상상이 빗나간 것은 바로 확인되었다. 그녀는 좀 전에 옷차림 그대로였다. 산자락이 보이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우리는 미니 냉장고에 비치된 캔 커피를 꺼내 마셨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씻고 올게요. 저... 잠깐만요. 거울 앞에 접힌 흰 수건을 들고 그녀가 욕실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말을 하려는데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문을 열어둔 채 현관과 방문 사이에 있는 욕실에 들어갔다. 있자니 불편하고 냅대자니 죄 지은 것 같은데 도둑놈이 되기 싫어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끙끙대는데 십여분의 그녀가 긴 흰 수건으로 가슴과 사타구니만 가리고 옷가지를 들고 방에 들어섰다. 순간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땀 쐬세요. 서원에 가서요. 부끄러워서인가요? 용기가 없어서인가요? 혼돈이 되었다. 그러나 여자의 질문에 유도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끄럽지도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호호호. 그렇게 말을 줄 알았어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사람의 탈을 쓴 여우 귀신 또는 남자 냄새 못 맡아보고 죽은 처녀 귀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그녀처럼 거울 앞에 접힌 수건과 이회용 칫솔을 들고 방문을 쾅 닫고 욕실에 들어가서 찬물을 끼얹으며 볼을 꼬집었다. 아야. 아프다. 꿈은 분명히 아니다. 까짓것 따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그녀처럼 가슴과 사타구니를 가리고 방에 들어섰다. 숨바꼭질하려는 듯이 그녀가 사라지고 없고 침대 위만 볼록하다. 그녀는 분명히 침대 속에 몸을 숨긴 신용을 했지만 이불자락을 양손으로 잡고 콧구멍 위를 드러내고 나를 빠니 쳐다보고 웃는 것이었다. 이 상황을 거부할 남자가 있겠는가? 생길 문제는 후차적이다. 나쁜놈이 되어 여자를 감간하듯이 덮치려고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그녀의 가슴팍에 머리를 묻었다. 그녀의 가슴은 절벽이었다. 도톰하고 탐스런 두 개의 젖꼭질을 잡고 세 개 흔들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것이 순식간에 커지더니 고무풍선 같이 부풀고 요정의 웃음 같던 그녀의 입에서 마녀의 기괴한 웃음으로 변하더니 급기야 나는 거대한 물침대가 되어버린 여자의 가슴에 끼어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있는 힘을 다해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는데 내 몸은 꼼짝하지 않고 목소리는 입안에서 맴돌 뿐 입 밖으로 탈출하지 못했다.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왼손목에 낀 행운의 팔찌가 비단구렁이로 변하여 온몸을 칭칭 감으며 쥐는 순간 으아 끼었고 23시 13분이었다. 생생한 꿈속의 사건은 황당하기 이를 때 없고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다. 땀을 훔치려는데 손목에 뭔가 보였다. 검은색의 둥근 구슬 열개와 길둥근 갈색 바탕에 흰 무늬가 있는 열개의 구슬을 꿴 꿈속의 팔찌였다. 서원에서 잔후부터 꿈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며칠 전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2010년 7월 29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